닭이로부터 귀찮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꽃나라 닭에서 온 요 해와 별 요 녀석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동화책 이름 같지 않아요 애들 동화책 해와 별 자 요 해와 별은 저는 딱 보는 순간 저는 진짜 기체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얘기 왜 하는데 아니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시는 블랙스완 백조의 호수라고 할건 왜 그러지 무슨 연관성이 있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설마 여러분들 다육이 이름 가지고 다육이 산다 안 산다 결정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냥 농장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육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특히 창 다육이가 그랬거든요 세상에 창 다육이 그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없는 창인데 이렇게 해 갖고 막 진짜 붐이 이루어 가지고 그런 창들을 그렇게 구매를 했었던 근데 이게 다육이도 사람도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되지만 다육도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대박 나기도 하고 쪽박 나기도 해요 아예 그 이름으로는 유통도 안되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특정 이름으로는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되는 녀석이 있죠 연지곤지가 그래요 원래 탱탱볼이었어요 사실 저는 연지곤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 약간 사랑스러움 이런 것이 그 다육하고 더 잘 맞는다 생각하거든 탱탱볼 이름만 들어도 저는 좀 안 맞는다 별로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근데 그 탱탱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배에 그 다육이를 만드신 분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거든요 근데 유통하시는 사장님이 저는 이제 연지곤지라고 지어서 유통을 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제가 이제 뭐 이 정보가 100% 오른 정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재배 농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싫으실 수 있죠 내가 지어놓은 이름이 있는데 왜 다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름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때 얘는 탱탱볼이야 라기보다 얘는 연지곤지야 라고 하는 이름이 더 예쁘잖아요 사실은 이름 중요해요 다육이들 이름 누가 짓냐고요? 당연히 재배 농가에서 이름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하시는 업자 사장님들께서 이름 짓기도 하고요 이름 없이 막 들어오는 애기들은 판매 사장님께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위로 유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고사 교배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특정이 안 돼요 자라고사 교배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용서를 얘는 제가 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었던 이 행복추 화분에다가 작다? 안되겠다 얘가 아치형이어서 떠요 입구가 아구리가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안되겠네 하이참 너는 되냐? 이리 와봐 아 얘는 또 되네 얘는 입구가 좀 더 넓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네 자 이 화분도 이 화분도 이 화분도 윤주희 산책값은 원장님 땡기 화분인데 원장님 화분이 이렇게 요긴하게 잘 쓰이네 저는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튼튼히 분갈이를 하지 저는 트라이 해갖고 분갈이 안 하거든요 트라이는 진짜 귀한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은 진짜 조금 문제가 있다 뿌리를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이렇게 소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만 저는 씁니다 이 화분이 지금 요 녀석한테는 많네요 이제 낮춰야 돼 동긋하게 이렇게 했다면 탕탕탕 낮춰서 주지 않자 이전에 이얍샤 뒷부분 멈추를 사라야 그저 그저 너무 진지한데 분갈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얘가 나중에 어떤 양상으로 묵어갈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얘는 살짝 목대가 너무 이제 그 목대가 살짝 있으면 아예 깊이 묻어서 목대 쪽에 공기뿌리가 안나게 제가 케어를 할텐데 너무 지금 목대의 그 뿌리가 바짝 지금 분생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에 공기뿌리가 살짝 생겨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그냥 다시 한번 깔은 시간 안에 흙 속을 더 푹 집어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얘를 더 팍 낮춰 마감도 하지 말고 화분을 입구로 그래서 넓은 걸 해야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요렇게 애와 배열은 요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먼노머머머를 해줘야 됩니다 먼노머머 왜 해줘야 되냐면 화분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제가 요렇게 있는 애를 분갈이를 좀 늦게 해갖고 여기 안에서 상한 거예요 이파리가 그거를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분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애들은 제가 되게 예민해요 그런 일을 좀 겪어가지고 왜냐면 분갈이 바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오래 두면 애들이 망가지거든요 특히 먼노머 특히 먼노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벌써 얘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곰팡이 났네 벌써 이렇게 일단 곰팡이가 곰팡이는 약간 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문제가 된 애를 빨리 발견해갖고 그냥 제거만 해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물은 병처럼 목대를 타고 들어갖고 애를 막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는 뭐 사실 발견만 하면 다육이한테 그렇게 지장은 없고 딱 그 부위만 그것만 망가뜨리고 마니까 여러 가지 다육 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시련 중에 좀 등급의 그레이드가 좀 낮은 애들입니다 그런 그런 것들은 깍지랑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사실 깍지보다도 아니에요 물론 다육이한테 해는 입었죠 이파리 뭐 조금 이렇게 상하긴 했지만 뭐 그거 이파리야 뭐 그냥 마른 입으로 갈 건데 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그래 야 배 고플 건데 뭐 달라고 먹어 죽을 건데 뭐 달라고 사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 말해놓거든 좀 다르지 않나? 아 이쪽이 많이 물렀다 송풍이 안되면 이렇게 물렀어요 저는 먼노에서는 여러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먼노 화분은 특히 먼노 이렇게 딱 샀는데 먼노가 물은 잔뜩 먹었는데 화분 아래로 착 꺼져 있다 바로 꺼내놔야 돼요 화분을 다육이를 갖고 다육이가 꼬실꼬실 마르게 해야지 통풍 안되면 바로 이렇게 얘처럼 곪아가지고 질질질질 울고 있습니다 넌 뭐냐? 먼노 애기냐? 아 예쁩니다 이 먼노는 꽃나라 닭에서 얼마에 판매했었냐면 14,000원에 판매했어요 꽃나라 닭에 먼노가 되게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보려고 하는데 어울릴까요? 아 통풍이 안되는 구조 이거 안되겠다 지금 저 못 녹아 약간 통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통풍이 되게 극강으로 좀 좋은데? 라고 할만한 그런 화분이 지금 필요해요 다육이 컨디션에 따라 우형에 따라 흙, 화분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좋죠 네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여유에요 여유 진짜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게 또 가능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뒤쪽에다가 그걸 그 다음에 흙이 다육은 잘 점점 봉긋해서 높아지고 있죠 동산이야 꽃동산 통풍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예 그냥 붕긋하게 쌓아서 바람이 어디에 갇혀있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위치도 중요해요 만약에 딱 봤는데 이파리가 목대에 있는 쪽에 다 빼곡하게 차있다 그러면 몇 개씩 떼어 주시기도 하고 위치, 얘네들 놓는 배치하는 위치도 통풍이 잘 되는 데다가 위치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심어도 또 통풍이 나쁜 곳에 넣어 놓잖아요? 두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못 노는 그런 일을 좀 많이 당해왔어요 햇볕이 반드시 지나가는 바람이 잘 도는 곳에 햇볕이 있어야 주변에 수분기가 날아가니까 햇볕이 이제 딱 비치는 순간 온도가 싹 이렇게 올라가면서 완전 왕초보 분갈이 하듯이 이렇게 아주 그냥 몇 동을 그냥 쌓아놨습니다 아이고 막 둘둘둘 떨어지네 이렇게 멋노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정리해야 하는데 아주 그냥 난리, 브루스 꼭 걸어둬라 빗자락질 하면서도 요거 하나 입꼬지 있었던 거 요것도 이 밑에다가 다시 해놓을게요 저는 요거는 요런 애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 있던 데다가 같이 이렇게 놔두거든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혈기에서 온 요 녀석들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이는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이 백분이 있어서 스프레이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하루 내일 이제 오면 바짝 말라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꼬나르 닭에서 온 해와 별 원논 군생 분갈이 했어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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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